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로만 갖다 놔야 된다, 애형이.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내 모습은 우리가 항상 봐왔던 6평 농막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중간에 충분히 앉아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고 모양은 확 다릅니다. 영상 보시면 고민될 것 같은데요? 네, 캠핑 제국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정 컨테이너입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로 만든 저가형 제품 그리고 더 저가형 제품 이렇게 보급형으로 판매가 되는 농막, 세컨하우스 용도, 그리고 휴게실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이유는 캠핑 제국 앱에서 저희가 이런 농막이나 세컨하우스 그리고 캠핑카, 트레일러 모든 관련된 제품들의 중고,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위탁 수수료나 전혀 없는 개인간 중고, 직거래 플랫폼입니다. 검색창, 녹색 네이버창에 캠핑 제국만 쳐도 나오고요. 앱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시면 1분이면 제품 등록이 가능하고요. 네, 벌써 2만여 건의 다운로드가 앱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수료 없는 캠핑 제국 앱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만간 안심중고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을 훨씬 확인을 하고 파시는 분도 점검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곧 도입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컨테이너 모양이죠. 높습니다. 직접 제작을 한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요런 제품들이 사실은 좀 중요한 이유가 지자체마다 농막에 대한 규정이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농막에 대한 규정은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와 유사할 것이라는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거기에 딱 부합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컨테이너 높이라고 하자면 여기까지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복지경으로 만들었고요. 외형은 컨테이너에다가 인슐레이션, 단열까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삼정 컨테이너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었어요. 올해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캠핑 제국 때문에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올해 또 시작하자마자 봄날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방문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네, 왔는데 요거 사실 이렇게 컨테이너로 외형을 만든 제품이 기존에 보면 저기 있는 이제 우리가 뭐 숙소가 아니라 현장 사무소 같은 거 나가는 저런 컨테이너를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반반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농막의 규제가 작년부터 해서 좀 심해진 지역들이 있어요.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뭐 다락방이든 일반 단층역이든 옛날 저희가 작년에 뭐 홍보했던 영상들 이동식 주택이랑은 다르게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로만 갖다 놔야 된다. 예형이. 네.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저희 삼정 컨테이너에서 이번에 올해 한 번 또 야심차게 또 이제 가격도 많이 낮추면서 네.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원자재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특히나 이런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네. 철 같은 원재료 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철자재는 계속 올라가고 뭐 다 안 오른 게 없죠 사실은. 네. 자 저희가 실내도 보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는 지금 3350 정도 되세요. 3300으로 나오시고 네. 폭은요. 저희가 폭은 똑같이 이제 3m. 3m. 길이 뭐 6m 해서 3에 6m 똑같이 맞췄고요. 6평짜리. 높이만 좀 더 높였죠. 그래서 가격이? 가격은 저희가 지금 이벤트가로 해서 1300만 원. 1300만 원.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1300만 원. 더 낮추고 싶지만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낮추고 싶지만은 이것도 많이 낮춘 금액으로 해서 최대한 그래도 원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금액을 낮추면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고객 입장에 맞춰서 자재 뭐 단열 화장실 싱크대 이런 농막 기준에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농막으로 쓰실 분들 네. 그렇죠. 농지에다가 딱 놓고 네. 저런 생활을 즐기긴 하는데 네. 정말 저렴하게 좀 나는 그렇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요. 중고로 팔기도 쉬워요. 그렇죠. 뭐 중고도 판매로 하기는 뭐 나중에 쓰시다가 네. 뭐 전원 주택을 지으시고 나중에 파시기에는 일반 지붕위권 이동식 주택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수월하시죠. 저희 캠핑제국 앱에서 캠핑제국 앱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고 제품은 개인간 직거래 네. 개인간 직거래도 네. 맞습니다. 제로. 그래서 올려놓으면 금방 팔릴 거예요. 그렇죠. 많이 이용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저런 컨테이너들이 이미 중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활발히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농막 세컨하우스를 중고로 거래한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특히나 이런 제품들은 더 네. 수월하시죠. 그냥 크레인으로 쑥 올려서 그냥 그렇죠. 지게차도 가능하시고 뭐 크레인으로도 가능하시고 지게차가 우리 거기 있죠. 네. 가능합니다. 자. 외형은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모양인데 이 컨테이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트레일러 싣고 다니는 수출 수입할 때 쓰는 컨테이너가 아니죠. 그렇죠. 일반 그런 해외 수출용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네. 일반 내수용 컨테이너인데 일반 컨테이너는 높이가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 업체들에서도 제작을 하겠지만 2600으로 높이는 2600인데 저희는 이제 다락까지 올라가져 있다 보니까 한 3300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한 거죠. 이런 철제 컨테이너를 직접 생산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장 안에서 로봇이 막 보니까 딱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작년에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는 뭐 로봇으로 해서 뭐 하브 베이스라는 거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배관까지 빼서 쓸 수 있게끔 네. 창문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면 지자체에서도 컨테이너 외형이시니까 컨테이너로 해서 농막으로 오케이. 어디나 대부분 다 될 겁니다. 전국이 아마 이런 거 같다는 의미에는 규제가 전혀 없어요. 외형이 컨테이너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니까 뭐 그래도 한번 지자체에 한번 물어보시는 거는 꼭 물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까다로운 지역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뭐 허화롭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대부분 다 오케이 된다는 거는 제가 제가 그런 상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단열은 지금 보시면 허술할 것 같긴 한데 아니죠? 아닙니다.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단열은 내벽에는 이제 90mm 저희가 인슐레이션 이제 가등급, 최고등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석고보도 치고 도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90T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90T가 들어가죠. 원래 농막 같은 경우는 단열 규정이 없습니다. 네. 네. 없어서 그거는 이제 업체에 맞게 이제 뭐 알아서 하는 건데 네. 90T 정도면 네. 휴게 목적이 더 크시다 보니까 농막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내에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외형보다 달리 네. 실내는 좀 다릅니다. 등도 하나 있고요. 네. 창문도 있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 열어봐 주시죠. 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은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꽤 있죠. 네. 이 모습은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실내 모습은 우리가 항상 봐왔던 6평 농막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다락방에 있고 싱크대에 있고요. 전면부 네. 창에 샤시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병치 보시면 90T고 저희가 페어창을 쓰다 보니까 두껍게 나와 있거든요. 다락방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여기도 제가 목적을 했는데 잘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품 가격이기 때문에 완전 최고급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고급형 저가형 고급형이에요. 네. 또 디자인도 멋지고 고급 자재들 들어가시면 뭐 2천만 3천만 그냥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는 이제 휴게도 하고 그래도 적당하게 사실 수 있게끔 충분히 이제 여가생활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으로도 그래서 이제 다락 같은 경우도 저희 일반적인 다락보다 한 20cm 정도 높아요. 제가 이제 앉은 키가 좀 저도 키가 있다 보니까 네. 한 1m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도 한 20cm 정도는 원래 키가 몇이시죠? 제가 183cm입니다. 183cm인데 앉아보세요. 그래도 아 네. 충분히 이제 앉아서 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이제 두 분 세 분에서도 그렇죠.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라고 해서 일반 뭐 아 컨테이너는 창고라는 이미지보다는 네. 이렇게 컨테이너도 다락도 만들고 이제 농막으로도 사용 가능하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닥도 지금 전기판넬 나오고 전기판넬 방에 들어가져 있고요. 전기 스위치가 보시면 네. 저쪽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판넬로 네. 다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뭐 이거를 24시간 틀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필요할 때 빨리 데워서 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 바닥도 마찬가지로 전기판넬로 전기판넬 들어가져 있고요. 아 순간 뜨거워지면서 네. 맞습니다. 이제 조절 같은 건 온도 조절은 맞게끔 해 주시면 될 거고요. 네. 주방은 너무 일제한 걸 가장 심플하게 네. 후드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 네. 화장실 화장실 세면대까지 네. 이렇게 아주 기본형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 다 들어가져 있고 네. 1,300만 원에 맞습니다. 판매가 되는데 이거 제작기간도 짧죠? 제작기간은 뭐 2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문받으면 2주? 2주 정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주문량이 많아지다 보면 그래도 3주까지는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많죠. 네. 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 제품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판매가 됐고요. 아 됐어요? 네.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만들고 있어요. 끝에도 보시면 이런 이제 하이큐빅 컨테이너 다락형이 계속 만들고 있고요.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가형 제품 저가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보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타 제품에 비해서는 그렇죠. 저가형에 들어가는 금액은 맞는데 그래도 없을 건 없는 거는 다 있는 거니까 이 상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선삼백인 거죠? 맞습니다. 싱크대까지 온수기까지 온수기까지 다 포함해서 냉난방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뚫어야 되나요? 어떻게 냉난방에는 따로 에어컨 업자분들 오시면 저기 저희가 벽거리 에어컨 달 수 있게끔 콘센트도 높게 달아놨고 다시면 충분히 쓰시는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이런 제품의 장점은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농막에 어떤 뭐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1,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플러스로 한 달 동안 저희 캠핑 제국 보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지금 싱크대 2구짜리 인덕션이 있잖아요. 아 여기에요? 1,300만 원이요? 네. 1,300만 원 플러스 이제 2구 인덕션이 이제 추가로 서비스로 들어가실 거예요. 아 여기에 인덕션이 들어가는데 근데 대신 이제 3월 한 달 동안 3월 한 달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연락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3월 한 달 동안 네. 그동안 고민하셨던 것들 네. 여기서 이제 빨리 이제 계약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큰 이득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덕션 네. 서비스가 있습니다. 3월 한 달 안에 주문하시는 분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냉장고도 쓰는 자리인가 봐요? 냉장고든 뭐 냉장고든 뭐 미니 다락방이 미니 서랍장이든 이런 거에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급 농막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제품 옆에 있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홍보가 됐던 네. 돌칠리형 다락방 근데 가격은? 가격은 저희가 다른 건 다 올랐잖아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 그 가격 그대로 1730만 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게 1300이었는데요. 네. 1730만 원 그러니까 한 430만 원이 비싼 거네요. 뭐 그 정도 이제 추가가 되는 거는 있죠. 430만 원 비싼데 네. 모양은 확 다릅니다. 그렇죠. 일반 컨테이너 외형은 아니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시는 이제 이동식 주택 다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영상 보시면 고민될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긴 하죠. 보이는 이미지는 확실히 집처럼 좀 이쁘고 좀 아늑한 뭐 이런 그렇죠. 모던한 느낌은 더 있죠. 가격은 430만 원 비싼 거고 네. 이런 농막에 규제가 심한 지역들은 컨테이너 외형적으로만 갖다 놔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 네. 그래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규제가 좀 원활하시다라고 하시면 이런 돌출 다락방 가격은 그대로 작년과 같이 올리지도 않고 네. 해서 지금 1,7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외형이나 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벽체는 일단 메탈사이딩이라고 하시는 흔히 다 알고 계시는 네. 써머사이딩이라고도 하는데 우려탄 폼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는 또 OSB 하판이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편백나무 편백나무 루 바로 해서 전체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아, 실내가요? 네. 맞습니다. 편백이에요? 편백입니다. 그럼 벽체 두께가 대략 한? 벽체 두께는 내부 단열재는 저희가 한 100T 정도 되지만 네. 외부 우려탄 폼까지 하시면 110, 120 정도는 충분하신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막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농막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제품이죠. 이런 모양은. 돌출형 다락이죠. 돌출형 다락. 네. 그래서 이건 실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430만 원이 비쌉니다. 실내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 보시죠. 네. 단열은 뭐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단열은 동일하신 거고 모양만 좀 다른데. 자. 오우. 네. 편백향이. 이게 1,730만 원이라고요? 1,730만 원 맞습니다. 네. 아, 완전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소비자님들의 땅이나 형태에 따라 규제가 심하니 안 심하니 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근데 400만 원 차이면 음... 그렇죠. 이건 올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이거는 와서 한 번 더 보시고 고민하셔도 좋은 거니까 네. 겉에 외장도 보시고 뭐 실용성도 아까 전에 보셨던 것도 훨씬 좋으시니까. 네. 바닥 남방에 어차피 다 전경도 패넬 들어가시고 그리고 한 번 다락방 올라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계단이 사이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네. 네. 동일하게 네. 앉아보시죠. 아, 이건 조금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는데. 아,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큰 분들도 충분히 앉아서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잠만 잘 수 있어요. 잠은 잘 수 있고 근데 더 공간은 훨씬 더 넓다. 넓죠. 넓다는 거는 충분히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한 1m 이상 더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존재하는데 장단점은 두 개 다 너무 틀리다 보니까 네. 이 제품은 편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다 편백으로 다 합이 되어 있습니다. 편백 향이 굉장히 좋은데 네. 네. 옹이가 있는 편백이고 옹이 없는 게 훨씬 비싸긴 한데 네. 맞습니다. 옹이 있는 게 또 향은 좋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주방은 아까 컨테이너 제품과 거의 동일한 주방이네요. 동일한 주방. 뭐 화장실하고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30m짜리죠? 30m 온수기입니다. 뭐 50m도 변경이 가능하신데 네. 그건 이제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시는 부분이고요. 네. 동일한 제품이지만 외형과 실내 마감이 달라지고 가격은 430만원 네. 그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고요. 차이가 난다는 거. 네.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은 1400만원 오른쪽은 1730만원 네. 근데 모양은 완벽히 다릅니다. 네. 실내도 다릅니다. 네. 자. 삼정 컨테이너 주소 좀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저희가 지역번호는 이제 031이고요. 네. 351에 5665번입니다. 여기 전시장의 앞에 사무실 뒤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서 보셔야 됩니다. 직접.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와서 또 뭐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 지금 딱 홍보하는 영상 말고도 여러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와서 한번 방문하셔서 뭐 고민하셨던 것들 뭐 아니면 궁금하셨던 것들 오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뭐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휴게실이라고 라운지 휴게실 썼는데 예예. 요건 좀 특징이 있다고요? 아 이게 작년부터 이제 뭐 산업왕조공단이든 해서 나오는 건데 네. 휴게 근로자들 네. 이제 휴게실 목적으로 이제 작년 8월부터 네. 이제 올해 8월까지 해서 10인 이상인가요? 뭐 20인 미만 이상 사업장들 해가지고 무조건 설치하 의무 설치하가 돼 있어요. 의무 설치. 안 되시면은 이제 설치가 안 되셨으면 이제 과태료가 한 1500만원 나온다고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지금 제작도 지금 하고 있는 설정이라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캠핑제국 지금 TV 보시는 뭐 많은 사업자분들 네. 뭐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어? 나 휴게실 찾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면은 이 제품을 뭐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전체 포함해서 네. 700만원이고 내부 직기료 빼고 아, 700만원. 네. 대신 저희가 이거 캠핑제국 보시는 분들 한에서는 네. 에어컨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로. 가격은 전체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서머사이딩입니다. 서머사이딩에 어... 다열제가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고요. 어... 똑같습니다. 네. 다열제 들어가시고 전체 이중창 들어가시고 아, 들어가고. 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3에 6m. 아, 6평이네요. 거기에 아마 규정사항인데 3에 6m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3에 6m로 만들어라. 자, 실내만 들어가 볼게요. 네. 휴게실이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 샤워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화장실하고 뭐 이제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네. 네. 들어와서 보시면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아, 이렇게 집기류는 이제 별도입니다. 네. 네. 저기 냉단방기는 캠핑제국 보고 오시는 사업자분들과 서비스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에어컨만. 아, 에어컨. 아, 냉단방기 아니죠? 네, 냉단방기가 아니고 에어컨만 했을 때 들어가시는 거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입니다. 네, 별도고 이거는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 이제 가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별도인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에어컨까지 해서 저희가 700만 원 해서 드리는 거고 네. 이렇게 주계실로 네. 아, 20일 이상 아마 사업장이면 위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맞습니다. 아마 올해 8월까지는 다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사업장 내에서 휴게실을 만드든 밖에서 이제 휴게시설을 만들던 했을 때 이제 충분히 이제 필요하신 거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서 복지를 위해서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창문도 이렇게 네. 양쪽 두 개씩 여기 픽스창이 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공장을 바라보면서 네. 쉴 씻고 커피 사자 마시고 네. 직원들의 쉼터 같은 맞습니다. 낮잠삭 잘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는 뭐 사실 컨테이너가 주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 그리고 여기도 농막 샘플들 네. 다 있고 가장 비싼 게 얼마예요? 삼정 컨테이너는? 저희는 이제 뭐 옵션마다 다르겠지만 뭐 옵션이 어떻게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다른 뭐 이제 단열자로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네. 1,730만원 네. 그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최고가형 최고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업은 되실 수는 있죠. 당연히 출고 앞 제품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 주문을 아까 보셨던 1,300만 원짜리를 또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또 출고 대기 중이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저기는 뭐 여긴 무슨 숲탈업단지 같아요. 컨테이너 쌓였으니까 부득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색깔만 칠하면 부득하다. 네. 여러 현장에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건설사 현장이든 네. 저런 제품들이 중고로 많이 나오고 네. 캠핑 제국에서도 활발히 직거래가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장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로봇이 생산하려 합니다. 캠핑 제국 보고 많이 돌시나봐요. 너무 많이 오셨죠. 정말 너무 진짜 작년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 또 이제 봄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몇평이죠 이게? 저희는 이제 전체 보지는 이제 만평 가까이 되시고요. 저쪽 안쪽에 이제 로봇 시스템을 로봇이 이제 바닥 베이스를 이제 네. 아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깔끔하게 뽑아가는 곳이 어 이건 이제 바닥 베이스입니다. 아 이게 바닥 베이스예요? 컨테이너 이제 바닥 베이스고 아 아 앞판으로 네.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네. 이렇게 깔아놓고 나머지가 용접을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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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기계가 이제 입력된 수치대로 해서 네. 이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동화 설비가 되어있는 곳은 네. 우리나라에서 판독 같은 경우가 유일하죠? 뭐 거의 모르지만 저희 아마 뭐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왜냐면 이거 사람이 하게 되면 네. 여기를 다 용접을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로봇이 하게 되면 한 번에 쫙 가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한 프레임이에요? 이게 지금 컨테이너 프레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하부 이제 3에 9m짜리 이제 네. 이제 프레임을 지금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부터 이제 화면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이거 사람이 하면 얼마나 어울릴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확실히 로봇이 하는 거는 확실히 빠르기는 하죠. 와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훨씬 더 정교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오차 없이 네. 와 와 특이하네. 오 하나씩 다 가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깔끔하고 네. 더 단단하게 잘하고 네. 아 저 보시면 불빛 보시면 쫙 나오죠? 네. 맞습니다. 와 일정하게 쫙 가네요. 어 얘가 좀 빨리 했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새삼당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사과에 대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으로 봤던 네. 저렇게 컨테이너형 농막과 네. 보급형 농막. 맞습니다. 430만 원 차이지만 고민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삼정 컨테이너 오시면 제품 다 볼 수 있습니다. 031-351-5665번. 네. 네. 알겠습니다. 삼정 컨테이너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마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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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